아, 궁금해요. 아, 알고 싶다.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하네요. 바람이 점점 세지기 시작해요. 자, 이런 식으로 뭐뭐가 점점 뭐뭐하기 시작하네요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뭔가 start라는 단어가 꼭 들어갈 것 같죠? start 하면은 시작, 출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start to 뭐뭐하게 되면 뭐뭐하기를 시작한다 라는 말이 돼요. start to speak 라고 하면 말하기를 시작하다 라는 말이 되고 start to work 하면 일하기를 시작하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취업 면접할 때 너무너무 마음에 들면 언제부터 일 시작하실 수 있나요? so, when can you start? when can you start? 이렇게 묻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응용해서 뭐뭐하기 시작하네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사람들이 이제 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한번 말해볼까요? 이제 홀 안으로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라고 한다면 people are starting to enter the hall people are starting to enter the hall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people are starting to 하게 되면 시작 이런 게 아니라 서서히 그렇게 되기 시작한다 라는 일종의 과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people are starting to enter the hall 홀 이라고 하지 않고 약간 턱을 아래로 내려서 허 하고 크게 벌려서 말하게 돼요. 자, 이번에는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the weather is starting to get cold the weather is starting to get cold 라고 하시면 되겠죠. yeah, it's starting to get cold 해도 되고 the weather is starting to get cold 이렇게 it's starting to 이번에는 우리가 직원을 더 고용하기 시작했죠. 서서히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we are starting to hire more people we're starting to hire more peopl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we are starting to they are starting to the weather is starting to 이런 식으로 비동사 starting to 문장 만들어 보세요. 아, 궁금해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I wonder 라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I wonder 나는 궁금해 해 라는 뜻이거든요. 아, 알고 싶다. I wonder 자, 이번에는요. 얼마나 뭐뭐일지가 궁금해요 라고 조금 길게 말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얼마나 셀지 궁금한데? 라고 한다면 I wonder how strong the wind is going to be I wonder how strong the wind is going to be 이게 뭔 말이야 싶을 수 있는데 바람이 오늘은 얼마나 세려나 이 말이에요. 바람이 오늘은 얼마나 세지려나 I wonder how strong the wind is going to be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예를 좀 더 드려드릴게요. 아, 이 습도가 얼마나 높아지려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I wonder 가 됩니다. I wonder how humid it's going to be 야, 오늘 습도가 아주 습한 날이 된다는데 얼마나 습해지려나 하는 말이 I wonder how humid it's going to be 가 됩니다. 얼마나 날씨가 쌀쌀해지려나 I wonder how chilly it's going to be 라고 하시면 됩니다. it's going to be 를 뒤에 붙여서 그래지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I wonder how chilly it's going to be 얼마나 날씨가 쌀쌀해지려나 I wonder how hot it's going to be 올 여름에는 얼마나 더워지려나 모르겠다 라고 할 때 I don't know 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데 알고 싶다 라는 걸 합해서 I wonder 라고 문장 시작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